조영진 아... 어쨌든 동맹을 맺어줬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이야기가 또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이어서 진행해보자 잠깐 목 좀 할게요 어쨌든 목 좀 풀고 진행해보자 또 볼 수 있을까? 계속 시려고요. 자, 다음 얘기에요. 자, 뭐요? 그러나 경비가 울렸어요. 아하! 어? 어? 하더니만은 뭐 이거? 해가지고 가버려. 그리고는 박스 움직여. 마치 메탈겨. 솔리드 아저씨. 그리고는 무서웠죠? 해당에도 경비가 상당히 느끼지 않더니 메탈겨 해봤으니 그치? 분위기 어땠어, 유즈? 의외로 정모까지 그렇게 감시 심하지 않았어. 정보들은 대부분 정원에 있는 거. 안쪽에 있는 건데. 아, 정원 안쪽에 있다? 어. 잠깐 문의할 수 없었는데 저택 안에 경비도 꽉 차 있었거든. 역시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으니 메탈겨 짓이요. 그러니까. 메탈겨 짓이 뭔데 아시죠? 메탈겨 해봤으니 그럼 영상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양동작전 펼치기 했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양쪽으로 경비도 양쪽으로 경비도 혼란시키는 자라는 거였으니까. 이제 다른 방떠어. 작전대로 가자! 자, 어쨌든. 작전대로. 메탈겨 들어가죠. 예. 숨을 죽이고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을까. 오우. 신호 왔어요? 예. 저택 뒷배사 벼랑가리 불꽃이 할로위로 쏘아졌다. 어? 뭐야? 아니, 메탈씨가 오늘 밤 불꽃돌기 하는 거였던가? 뭐야? 나 그런 말 듣지도 못했어, 이거. 오우. 오우. 불꽃의 방을 한강에서 폭발해 어떤 글씨를 남겼다. 뭐. 무슨 글씨를 남겨대어. 자해의 궤도라는 글씨를. 아하. 어쨌든 어쨌든 어그로 끌었죠. 왓. 아. 날간다. 자해의 궤도라. 모리지판. 잘해의 궤도둔다. 해가지고 어쨌든 쫓아가죠. 예. 신호가 스스리. 뭐라고 할까. 참 화려한 신호다 진짜. 어. 적어도 잘못볼리 없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시간 지도. 저희도 움직이도록 하죠. 고타트리시키야. 알쓰. 물론입니다. 지금이 바로 용사가 나서 차례군요. 동네학교 이벤트를 거치면 대령의 경험치 보살 봐라. 강해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가죠. 예. 오그로 끌렸고. 예. 저쪽에서는. 어. 어이. 이봐. 왠지 저쪽 손은 섰지 않나. 아. 아이씨. 또 뭐야. 이쪽에만 해주신 정시험자. 비쩌. 어. 다들만. 꽝. 아저씨. 시끄럽기. 자. 그럼 샤마이트 현력분은. 완전 무너졌죠. 예. 자. 라켈로우. 신속하게 도립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해가지고. OK 레츠고죠. 네. OK 레츠고. 자. 어쨌든 편성 봅시다. 일단 편성 잠깐 보아놔자. 어. 일단은. 아유 시. 맨날 잘못 눌러. 오. 어차피 이런식으로 온다 이거지. 흠. 지금 뭐 빠져봐도 지금 소용없을 것 같아요. 지금 편성효과만 봐도 아 유카가 있구나. 유카. 아카네. 그러면은 여기서 음 그래도 왜 조금 생각해보면은 모모이를 빼고 유카로로서 하죠. 모모이 빼고 유카로로 놓고 근데 이게 요게 그 이벤트 표소로까지 지금 드러난다거나 뭐 하는게 있어야지 그거 안나오나 그러죠. 일단 고조적인 초대장을 위주로 봤을 때 아 초대적인 위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온거구나. 그러면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모모이를 넣을 수 밖에 없겠네. 모모이를. 모모이를 넣을 수 밖에 없겠네. 자 어쨌든 출발하고 싶어요. 자 어쨌든 출발해보죠. 자 어쨌든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렇지. 자 어쨌든 에. 잠깐 좀 에로틱하고 보고요. 죄송합니다. 말이 잘못되네요. 잠시 목소리를 고르지 못할 때 양해해 주시면 갑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잘 들어요. 자 어쨌든 어.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오우. 오우! 미스야 한 방 어따 보소니 아리스 그게 아니오 요즘 미스가 많이 나네 미스가 많이 난다 자 어쨌든 다음 자 이렇게 해두고 진짜 자 진짜 깨털이 들고 있는 펄룡보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되겠죠 어쨌든 끝났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끝 다시 격매전으로 들어왔죠 미쳤다 아이고 빨리 어떻게 해 자 그랬는데 어 자 자에게 들어왔죠 꺾이게이요 좋은 밤이네요 그 저리 안한다는 것이야 자에게 이끼러 어머나 그렇게 겨우까지 버리며 겨우까지 황해 주셔도 곤란하답니다 설마 진짜 시계왕글 놀이로 수출 그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았나요 치 치 치까 이건 당연히 몇 것이다 정답이니까 지나가 누구에선 괜찮냐 아뇨 그 왕관은 당신 것이야 당신처럼 취향이 날 것 없는 졸부의 손에선 일천히 안 들려있지 아까 예술톱이지 않더라 이 년을 켜면 되겠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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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신의 다른 것에 애초에 관심이 세상이 아니었겠지요 자 그리고 빵빵! 호호! 하면서 모두 승리야! 왕과략봐요 언니! 자! 그렇게 내버릴 것 같나? 스크루링! 자리적으로 태어난다! 빚지어! 하면서 꽝! 이렇게 정리해야 되니 왕과를 내고 있어! 하면서 왕과도 가져가지고 자 앞에 유즈는 여기 상자가 성공! 그리고는 빠이! 더 이상 도망 찍고도 없어요 메이타리씨 왕과를 건네주세요 그니까 아무도 하치지 않을거에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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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저한테Hype하지 않고 있어! 어쩔 수 없네요 지금이에요 저 후! 후! 처음부터 이렇게 빨랐을 텐데 말이죠 최소한 첫눈썹이 비슷한 거냐 해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는 예 완전히 밟아버렸네요 예 완전히 밟아버렸습니다 예 그리고는 시계의 왕관 무사히 회수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왕관이라고 이게? 그림이 아니야? 아 다행이야. 빠빠라밤 동전들과 물이 마찬 보물 되찾습니다. 작물 추적과 해수. 확실하게 다 쓰자. 이것도 제 서브미션도 무사히 완료했거든요. 이게 막 저에게도 아예 한팔인 거니까 뽀끌로 몰 것 같아. 근데 오히려 범죄의 조준 중이 저쪽이죠 진짜. 뒷배가 있는. 과연 그럴까요? 정말 복권을 모르는 것은. CS이 의뢰한데 명복하여 이런 식의 운모를 꾸며 사람을 속여주지. 저 하스나 투키야 당신을 구속하였어. 결국에 계속 세인트 탱인 것 같은 방식으로 끝났죠. 개개방! 여기로 잡힐 것 같냐? 나 도망칠대요. 도망쳤어. 바로 투자 가자. 자 근데. 근데? 네. 그럼 토끼씨 대신 이거 제가 감사히 받아가도록 하죠. 해가지고. 이렇게 팀이 나한테 팀이 앞이 보이잖아. 여기서 연마 찾던 데가. 설마. 결국 가져갔네 이거 지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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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관 조심해. 꼭 치고 있으니까. 글쎄요. 그게 과연 왕관일까요? 도망친 궤도는 목적을 달성했네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아이구야. 거의 배틀의 수준에 가까웠던 실력이었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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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the 6 o여 word that we have in your house. This is the 4 o y 18 walkout galossa. 아멘